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주님을 알 수 있고, 주님과 놀 수 있고, 주님께 영광도로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따뜻해져서 사랑할 맛이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느님 앞으로도 점점 행복해질 생각에 너무나도 기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목숨을 건 예배,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주님의 찾으시는 그 예배자와 그 예배, 우리가 그런 예배자와 예배가 되길 원하며, 하느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느님 감사함으로 주신 것에 감사하며 황금 드립니다. 마음의 중신을 보시는 주님, 올바른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웃고 행복하게 살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느님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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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